아보카도의 효능 심혈관 건강에 좋다 아보카도 100g에는 720mg의 칼륨이 화면되어 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기로 잘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된다 충분한 칼륨 섭취는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유도한다 뼈 건강에 좋다 아보카도 추출물이 조골세포를 증식시켜 뼈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는 골다공증과 같은 골태사성 질환에 예방 및 치료용으로 쓰임새가 높다 임산부에게 좋다 아보카도에는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임산부는 엽산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할 만큼 필수 섭취 요소이다 뇌 건강에 좋다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뇌의 발달을 돕고 노인과 갱년기 여성의 기억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품 아보카도는 영양이 풍부한 반면 당분이 비교적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 이상적인 식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탁월하다 다이어트 식품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많아 칼로리가 높은 편이지만 식이 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식사 중에 곁들여 먹으면 전반적인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식사 중에 곁들여 먹으면 전반적인 식사